수고하십니다. 있어요 지금. 3, 5, 6, 7, 8.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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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네이래. 그래도 형이 제일 깨끗하게 닦았어. 웨이브. 아 뭐야? 저거 그냥 해! 내 엔딩은 루시퍼야 이거를요? 그럼요 감사해요 형, 지금 애들은 모를텐데 계속 전파해줘서 저는 솔직히 저는 솔직히 이것도 좋긴 하거든요 뭐가 좋다는 거 보지도 않고 너무 감사한 게 이걸 위해서 땀을 흘려주고 계신 게 아 어머 어머 메이크업 다 했는데 화장 다 지워줬어 아니 노래가 좋더라고 근데 이것도 느낌이 느낌 있지 내가 약간 정박보다는 느낌을 좀 살리는 쪽 아이 잘 나왔어요 박자 맞았다 아 그래도 제일 돋보인다 형이 돋보이지 그럼 누가 챌린지를 하는지 확실히 알겠다 어 확실하게 가운데가 판류야 형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 찍자 여기 빼기면 사진 찍어야 돼요 레고 레고 엔시티 하나 찍자 요즘에 유행하는 슈퍼스타 컷이라고 슈퍼스타 컷이 뭐야? 슈퍼스타고 땀 흘렀습니다 엔시티 컷 진짜 알아서 이렇게 찍어도 돼요 아 진짜요? 네 해줄 거예요 그거 해드릴게요 고맙다 그리고 포즈 하나 알려드릴게요 포즈 그냥 하트가 아니라 고양이 하트래요 그냥 하트래요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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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새로 나왔나 보다 고양이 아 고양이 귀를 만드는 거예요 고양이 귀를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? 됐어? 손가락이 짧아가지고 오케이 이거를 찍어주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와 다리는 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샤이니 다리 샤이니 다리 짱이다 엔시티가 날 이러고 있어 와 핸드폰을 좀 모아줘요 뵐게요 뵐게요 우와 서윤우야